한국 스포츠 경제 조재천 기자 중학권 배우 장백지 장백지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공개해 관심을 끈다 장백지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내 아들이 눈 깜짝한 새 12살 소년이 됐다 그 나이 때 나도 발견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3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어린 장백지는 검은색 긴 생머리에 청순하고 앳된 모습이다 짙은 눈썹의 이목구비가 또렷하다 해당 사진이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일제히 경국주색이라 불릴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백지는 광고 모델로 경력을 시작해 1999년 영화 희극지왕 rsku로 배우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에는 2001년 개봉한 영화 파이런 rsku에 출연하며 널리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06년 동간맥이 배우 사정봉과 결혼하며 잠시 영화계를 떠났다 하지만 2012년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선택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지난해 11월 장백지의 소속사는 그가 셋째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백지는 아직까지 친부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어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잘 예상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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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왕을